너가 이것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 친구가 나처럼 바뀌길 원해서 욕심을 가지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사람마다 그 계기와 시기가 다 다르니까 그걸 내려놓으니까 굉장히 관계가 편해졌어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방적인 요구가 될 수 있다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진리가 있을 텐데 우위를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